스카이림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짜잔 베스타 개발하고 유통하는 유명 게임 시리즈인 엘더 스크롤 시리즈의 5번 작품으로 스카이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도바퀸의 모험을 담은 게임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글화 어디서 가는지 르르르 한글화 어디서 가는지 물어보는 분들 계셨는데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야겠구나 으흐흠 나는 스카이림 플레이 타임을 본 적이 없네 여기 있다 으흠흠 뭘로 보는거지 나 이렇게 많이 했어? 581시간이나 했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카이림의 스팀 화면이 있죠 여기서 내려보시면 창작 마당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셔서 나 야한거 나오는거 아냐? 흠흠흠 들어가셔서 어 코리아 치시면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한글화가 있을거에요 한글화가 있을거에요 그걸 이제 구독하기를 눌러서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이제 구독하기 관련된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기도 하는데 한글화 자체가 나오긴 하는데 구독하기 하면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옛날에 그릇 깔았는데 그렇게 깔 수 있겠죠 뭐 자 가도록 하죠 아 저기 내에서도 이제 모드가 있구요 전 넥서스에서 모드를 받는 편인데 자 진짜 야한거 나오나? 창작 마당에서도? 잠깐만요 야한게 보고싶어서 찾는게 아니라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설마 나오겠어? 원래 넥서스에서 찾으면 인기순으로 돌리면은 여자 가슴부터 나오거든요 찌치부터? 창작 마당에는 없는거 보니까 창작 마당에는 야한게 없나보다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581시간 했구나 그리고 도전과제가 89%야 안깐게 있어 내가? 늑대인간 안깼다고 나 늑대인간 깼는데 깬게 아니라 늑대인간 했는데 적용이 안됐나보다 보드 때문에 아 이거 좀 그렇네 아 이거 좀 그렇네 2017년 2017년 3월 10일에 구입했구나 음 켜놓고 웬 딴짓거리 하냐 싶겠지만 제 방송은 언제나 이랬기 때문에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이번에 비트레이를 높였기 때문에 화질이 더 좋을거에요 아마도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늘려보겠습니다 한번 볼까? 오늘 약간 테스트도 겸해서 뭐야 스카이림 1% 먹어 CPU? 아 참고로 아침에 한 마운트앤블레이드 60% 먹었습니다 근데 나 60% 먹으면은 근데 나 60% 먹으면은 안 돌아가는거 아니야? 보통 컴퓨터에서 음 i5에서 안 돌아갈텐데 60% 먹으면 이걸로 흠 흠 뭐 그런걸로 자 이번에 저번에 양손 무기를 했는데 좀 그렇네요 한손 무기로 바꾸죠 이번에 한손 검을 쓰겠습니다 검을 어제 바꾸자마자 뭔 짓거리냐 싶겠지만 저거 원래 뭐 이런지 않았습니까 자 검 검을 써보자구요 이거에 어디 보자 강화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검을 해주면 어 비늘 맞네 나 이렇게 많아? 점점 세져 꺼져줄래요? 아 너 때문에 세개나 먹었잖아 아 야 심지어 못올렸어 아 어우 내가 귀엽게 준다 너 드래곤 세 마리 잡아먹었다 이거지 혼자서 하 제법이야 한번 잡고 와야겠는데 노스윈드 산정 응 근데 한글화 같은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깔았으니까 기억에 남는거지 되게 불편하긴 해요 한글화 같은거 하는거 그쵸?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내려와 아 종족받는 드래곤 딜이 이 정도야? 아프잖아 너 글날 뻔했네 아자 야 너 너무 강하다 야 죽어 야 나 왜이렇게 세냐? 드래곤 씹어먹는데? 최상급 매직가 피해 야 미쳤따리 뼈 회수하구요 자 이제부터는 팝업창으로 체중창을 보기 때문에 방송 인원수가 안보여서 불안하네요 빨리 바꿔 보자구 아 저 한번 써보니까 또 쓰고 싶어지는데 저거 바꾸지 말까? 하.. 아니야 금방 바꾸기 때문에 이번엔 꺼져볼래? 니가 빨아먹은 용원이 지금 몇개냐 용원이 아유 양심이 없어 이천원? 아 뭐야 활이야? 활 말고 세 개만 줘 받아가 나와 그리고 아 나오라고 그래 아 고세고를 못참고 말이야 어때 아 요즘 꿀리긴 한다 야 12나 올라가? 아 나 검 쓰고 싶은데 양손 쓸까 그냥? 아 양손 써 들어와 아 양손이다 어제 만들었는데 바로 바꿀순 없잖아 갈방질 방아조 다 이런겁니다 스카이림을 접하는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갈대같은 마음 아 마방이 너무 낮아 근데 방패집 넣어놓고 오자 방패집 넣어놓고 오자 오늘 하루만큼은 양손으로 가자 오 어우야 롱롱롱롱 어어어 어어어 목소리가 점점 애기로 변해 목이 안 좋으면 목소리가 애기로 변해 갑시다 롱롱롱롱 부끄럽네 방울은 몇이야? 방울은 거의 맥스 아니야 이제? 757 데미지는 476 캬 이거지 오늘 용 때려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너무 맞쩌 좀 더 업 끌하고 싶은데 접어놔서 2시간으로 끊었는데 물 끓을까 합니다 아 뭐 한번 올려줄거 없냐? 당검 짱이야? 당검 당검 좀 팔아야겠다 돈이 부족하다 이제 빠르게 순발력있게 해야돼 강하면 더 좋아집니다 너무 잘 올라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잘 올라서 너 때문이야 다 잘 올려주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하게 되잖아 하기 싫은데 너무 꿀맛이라서 내꺼 다 사가지 알았냐? 사과 그렇게 남은거야? 네 가자 가자 너무 강해졌어 좀만 더 놀고 싶은데 나 생각보다 세서 맘에 드는데 어제 마지막에 봤을 때 별로 안 세지 않았나? 이렇게 세었나? 이상하다 좀 약했던거 같은데 왜냐면 왜냐면 도끼가 생각보다 튀어나왔어요 좀 낮게 걸었어야지 누가 이렇게 엉덩이 위에다가 걸어놔요 도끼를 옆에다 해야지 좀 예쁘지 언제부터 신용성에서 신경 썼다고 그냥 되는대로 입었지 뭐 항상 이리와! 아 여기 왔어? 아 더럽게 아프네 오 잠깐만요 그만해 진짜 야 아 이거 안되겠는데 저항력은 다시 저 궁술도 세거든요 궁술 간다 야 지옥 화살이다 야 지옥 화살이다 이거 아아아아 내려오니? 오우 개자식어 머리 맞어 어디서 말이야 이제는 도끼 맞아도 움찔 거린단 말이야 때릴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죽어! 야 됐다 강해 어 방제 전설 라이더 추가일걸 어디 해볼까? 방제 좀 받고 갔어 전설 라이더 다 묵직ται 크어억 좋은거 주네 자식 저거 말이야 내놔봐 밀하기 안나온다? 하도 무시했더니 미락이 안 나와 쇼덜 나 안찍어놨어? 쇼덜 가야지 쇼덜 좋아하거든요 이 근처에 있을텐데 이쪽이냐? 이쪽인가 본데? 뭐 맛이 갔어 따돌릴게 많아서 설명할게 많아서 어디 찍고 일단 여기 쇼덜 이쪽이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드루터 동굴 거기죠? 스쿠마 버틴다 너 감이 말이야 데드리 과살? 과하다 데드리 과살은 과하다 데드리 과살도 에본이면 만들어지나? 심장 눌러가지 않을 거 아니야 채우고 어디서 말이야 접어버려 그냥 이리 와 더럽게 세네 진짜 야 이거지 이 맛에 전사하는 거 아니야? 뭐 탱킹력 뭐 묵직함 이런 거 다 좋지만 강력한 한방 물리적으로 비겁한 법사놈들은 맨날 마음 메워서 도잖아 사나이의 전투지개 쇼들 어디였더라 나 까먹었습니다 이 근처에 아 저기 있네 볼더풀 동굴 볼더풀 동굴 네크룸에서 동굴이었어요 여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조금 쎄다? 이 새끼 너만 낸 게 있냐? 어 짜식 이거 정신 뭐 차려? 죽어 지팡이 나왔네? 우리 동료도 지금 강하고 동료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좀 말이 안 나오긴 한다 거비 들어와 어디서 말이야 야 무슨 20 60 따로 무서운 동네야 저러니까 한방에 죽는 거야 폭대미지가 지금 30으로 터졌으니까 첫 타 터지고 두번째가 30인 거 아니야? 한 40 터졌겠지 그럼 그러면은 10독 내가 무게 바르는 거 두배네? 정상독이 두배네? 정상독이 두배네? 쇼워즈스톤 번영 뭐냐? 괴리감 심하네 이거 야 장사하냐? 빨리 하시오 에븐을 사러 왔소 에븐을 사러 왔소 에븐을 사러 왔소 에븐이도 없어? 돈도 없어 그지요 와 가져갈 거 없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없어 너 실망이야 헤어져 던스타뿐이구만? 진짜 에븐을 보겠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금방 보겠는데 아직 백화도 안 됐는데 저번에 에븐이을 2백화때 봤거든요 초회차 때 처음 1회차 때 너무 빨리 본 거 아니야? 아 너무 너무 녹아단 말였나봐 레벨 올라가는 폭이 차원이 달라 아 또 시간 또 넘었네 아 귀찮게 보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시청 이론수가 없는건지 있네 자 보자 없네 데가 안 걸리네 스카이림이 마블보다 안 나올 줄 몰랐어 실망이야 실망이야 스카이림이 마블보다 안 나올 줄 몰라 실망이야 개질망이야 이래고 사가 업고라는 거 있긴 하지 여기에 없으면 죽을 줄 알아 가져봐 대장관에 업고라는 데가 없니? 아아 참 거짓같네 정말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고 오자 야 가죽 잘 쓰네 가죽 좀 모아야겠다 괜찮네 십만원 쌓이겠어 이러다가 어딨니 모드질을 한댄 있는데 말이야 재창까지 저러면 안 되지 강화할 생각이 없는거 아니야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 아니야 거기 뭐 빵집에서 빵 안 굽고 그냥 본사에서 들여오는 만지품만 파는 거 아냐 이거 그럼 어딨어? 빵 굽는 집 몰라 굽는 집?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지 빨리 내놓으세요 속기지 말고 아 정말 진짜 없나봐 아 짜식 저거 뭐하냐 너 때문에 속았잖아 아 진짜 진짜 없는데 이 동네는? 혐인데 일상을 즐기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대장관 있지 대장관이 어떻게 그게 없어요 가동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 실망이야 리버드가 짱이야 있을 거 다 있잖아? 리버드 쪽으로 이사 와야겠어 경비도 많고 예이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이야 범인 나와 뭐가 문제야 뭐야 왜이래 아까 160인가 70 아니었어요? 검하면은? 근데 왜 이번에 줄었어? 누가 줄었어 이러면 안되지 야 뭐야 뭐가 문제야 빨리 나와봐 24% 31% 24% 맞잖아 누가 누가 장난질을 하나 누가 장난질을 하나 까짓고 올려 야 센데 야 뼈는 한 번에 저렇게 많이 올라? 당검 내놔 야 좋네 야 드래곤 다 죽여야겠다 드래곤 학살의 시간이야 야 장사하셔야죠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너 났어 너 났어 돈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왜 이렇게 싸졌어 갑자기 나 이상하네 약해졌어 오히려 갑자기 버려 이거 버려 거슬려 판매하고 와야겠다 아 다 5분 차이로 퇴근했네 저거 미쳤나봐 진짜 손님이 있으면은 문 닫기 전에 문 열어야지 내가 솔직히 리버드 거의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말이야 나 아니면 장사 누가 해주겠어 어? 사장님 불러 네 네 네 네 물건 Ich предe 차냐? 하아 박범이요? 미치셨나 야 4천원이야? 도끼 2천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비싸? 음... 그럼... 잘 샀어 파인다는... 왜 온 거냐? 드래곤 잡자 드래곤 슬레이어 할 만하네 인정한다 개 꿀보직이었어 다 잡았었나? 드래곤 나와라 아, 멸종하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이제 시작인데 말이야 탑을 또 공수해 와야겠구만 나 이쪽 길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쯤에 있지 않았나요? 이런 데쯤에? 여기도 있었고 요즘 바블롱 배부르게 먹어 배 터지겠네 아, 저기 있는 대장쟁이도 만나야 되는데 개 안 찾았어요, 가세요 달리기 할 때 좋네 완덕 측이니까 이쪽이겠지? 아, 여기도 찍고 가자 글램몰이를 한 번 할까? 시퍼전 나왔나? 글램몰이는... 할 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길갑해요 어이구, 여기 있었어? 깜찍한 녀석 개뜬금 없네 아, 특급 좋아 화죠 내보내줄래? 그렇지 애매하게 막지마 헷갈리게 어딨냐 대체 물지 말고 나와봐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 왓썸? 왓썸 맨 아, 그거 안 맞네 잠깐만 때려오게 될텐데? 때려오게 될텐데? 그렇지! 그 애매하게 빨리 쏘지마 험미야 큰일났다 자신 없어, 나 어, 큰일날 뻔했네 그래 짜증말이야 아저아! 오, 제발! 너무 한거 아니냐고 아, 미쳤냐고 진짜 아- 아- 미쳤냐고 아.. 너무 싫다 아 냄새 맡았는데 여기서 죽은거야? 아 이거 내려가자야 찍어 거기서 죽냐 어떻게 이게 안좋아 맞아가 너무 낮아 뭐야 공짜야? 드래곤 샤넬 일반 잘 오셨습니다 밤빛이구요 한방에 간지럽다 야 아 비늘 뭔데 아 잠깐만 미쳤나봐요 진짜? 정신 안차려? 한방이야? 좀 과한데? 좀 과한데? 강한데? 아 뭐야 어디서 인마 가죽 내놔 너의 가죽은 나의 에보니 장비가 될 것이다 뼈가 너무 적어요 뼈 장비를 에보니랑 바꿔야지 그리고 에보니를 다시 단검으로 만들어서 다시 장사하면서 포인트 올려주고 개꿀 아 아 뭐야 하 안 건드렸으면 지나갔을텐데 썬가드야? 덩가드 퓨젤이야 죽어 안 건드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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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니까 재밌다 약간 이제 다 까먹으니까 오랜 안 했잖아요 한 번? 까먹어서 재밌어 오히려 여행하는 맛이 나네 둥지만 있니? 앗 올려줘 하아 참 거 여긴 타..여기 타는 건 솔직히 좀 거시기하다 저 광산 간 애들은 광산 루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아니지 다른 벽면에 있는 거지 길이 TCL 쓰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은 쓰지 말자 중독도 안 돼 한 번 쉽게 가면은 맨날 허공닭보들 입히면서 맨날 쉽게 가니까 중독됐어 나 어떡해 못 가지? 그래프 개 구리다 진짜 게임 시표 전체 사용량 그럼 20%도 안 되는 거네? 야 이러면 거의 투컴 송출급인데 그렇네 비트레이 막 수십만원 올려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야가니? 야 망치 준다고? 아 오크제 꺼져 왕토 구리구나 바일 걸치 강산 야 오랜만에 온다 여기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쭈?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없애야 돼 너무 사기야 용언 초기화할 순 없고 각을 잡아야 겠어 혹시 야 나 여기 집으로 써도 되겠는데 야 무슨 강산이냐 없어 오크제인가 본데 오크제 강산도 괜찮지 증오협구 강산 거기 강산이 너무 사기였어 오크제네 오크제 좋지 뭐랄 뭐 오크제 좀 써볼까? 가는 길에 한마다 다시 회술서 가야겠다 야 언제나 그랬듯이 걔 노가다만 합니다 너무 좋은데 노가다는 거? 행복한 듯? 약간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거 뭔 재미로 하냐 왜냐면 장비 내구도가 달면 깨지 않아요 소중한 무기가 아주 노잼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거 해보니까 재밌을 거 같기도 하다 스카이딤을 마인크래프트처럼 하고 있어 두목이가 말 걸었던 거 같은데? 야 너 귀엽다 야 어? 어디 가세요? 건방지게 오크 따위가 리자드매란 선비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야 강산 열쇠도 있어? 나 열쇠 없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하하 야어어어 글래스 음 다야? 안 보여 어두워서 10번 이게 다야? 다냐고 다구나 위는 왜 저렇게 막아놨냐 감색해 가겠습니다 여긴 귀찮아서 안오겠다 보통 너 뭐하러? 포인트랑 혹시나 이제 냉기 정령 지팡이 아크를 놓고 포지해서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일도 없을 것 같고 미락 진짜 원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작 떨어지는데 제한 걸어놓고 떨어지면은 이동하는 형식이었나? 아 그럼 좀 거시기 한데 일단 드래곤도 한 두 타에 잡을 만큼 투펀맨으로 만들고 하하하하 영혼이 강해지는 부분이야 어 망치 만들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까? 거미 그 정돈데 소울잼도 사서 부여도 올려야겠다 열심히 올려봅시다 자파상인한테 팔면 되겠네 소울잼 막 사서 창사하자 먹고살자 따로따로르르륵 아 무너질 것 같아 왜 여기서 일할 때 머리 위에다가 저기 머리 떨어지면 기분 더럽겠다 위험하기도 하고 오늘도 강석을 캡니다 자 어두운 이 땅에서 너 뭐 캐논 거 없냐? 너희는 곡괭이만 있고 일을 안 해 야 그거야 방 청소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그런 유형이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배 쬐는 거 아니냐 너무? 배 쬐는 거 아니냐 너무? 쟤네 200 찍겠어 저 없어 올려놓은 거? 아무것도? 감히 적인 줄 알았잖아 열 몇 개 됐네 수채 어딨냐 양철 도끼야? 아이 실망이야 야 상급 놓치면 안 되지 조각도 있네 궁술 하급 가져가자 궁술 좋지 망치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줌마한테 갈까? 아줌마도 돈 있을 거 아니야 돈만 가져오자 돈이랑 장비 가져와서 다 해먹겠어 한 번에 수승님 어디 계시니? 점심시간이구나 점심시간이구나 이 아줌마 점심을 점심을 아 그치? 있지? 그래 근면하다고 그들이 근면에 정말 착해 왜 이렇게 싸니? 아 너무 비싸게 팔린다 나 감당되냐 저거? 이거 사과 잘쓰마 돈 잘쓰마 돈 아 근데 저거 때가 되면 쓸 거 같긴 한데 뭐지? 겹쓸 때 강화할걸 마침 없네 아니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을 봤나 야 어디서 없는 척이야 다 보이는구만 누나 이 망토는 내가 안 갈 적 하겠다 추하구나 아 쟤가 마스터고 너가 노예야? 잘못되면 훅 가는데 나 음 룩 좀 입는데 옷 좀 입을 줄 아는데 어 야 쟤 망토 이거 주면 되겠네 어울리네 쟤 생각보니까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냐? 콩 난 안 찾어 가루 화살 남의 가게에다 박아놓고 그냥 가는 거 봐라 저러니까 문젠 거야 다들 아 이렇게 해서 그런가?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 됐네 어디보자 에본이 있고 이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아주 아 너 이거밖에 안 올라가? 뭐? 당검도 별로 안 올라가네 비싼 게 많이 올라가긴 한다 이번에 마비 올려야지 야 뭐야 나 오크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오크제 안 찍었구나 아 그래서 못 만드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다 아껴 몇 개 들어가냐? 망치 에본이 에본이만 많이 들어가네 에본이 에본이만 쟁여놔야겠구만 이거 어? 에본이가 범인이었구만 공작석 하나 야 노르드 수은 들어가? 아 지금 많이 들어가네 야 수은 갔다 와야겠다 장사 안 하실 거예요? 장사 안 하고 막 놀다가 시집갈 거 같아 런할 거 같아 내가 물어보는 건 좋은 기회 여기 여기 있는 것 수은 나 버는 거 생각하면 솔직히 화이트럼도 사겠다 야 내가 말하지 못해 내가 볼 수 없지 아 뭐예요 아 뭐야 얘 왜 이래 갑자기 그냥 소녀 하기로 했어? 장사 안 하는? 마을 처녀 하기로 했어? 장사 하세요 결혼했잖아 새벽에 너 전쟁 처녀 뭐냐 남편이 고장인가 보네 너 자꾸 애매하게 팔래? 짜증나게? 아 짜식 저거 기억해 두겠어? 야 너무 비싸다 야 참 깔끔하다 드래곤이 짱이네 드래곤 뼈 좀 모아야겠구만 핵 candida 닭 다리의 시대가 왔다 여기 필요한 것 다 넘겨라 전부는 퀸켓이나 과연 면나 그런 것 같은 것 중급과 애분이 좋소 당검 하나 똘이 똘이 야 지구력 흡수네 어 지평이 왜 이렇게 많냐 평터를 죽이지 않을까 에이 그건 아니네 하긴 뭐 장비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상급이랑 최하의 애분이 두개 야 이래도 부족하다 야 특급 하나 특급 둘 요래도 부족해 특급 하나 질병치료 하나 요래도 부족해 미쳤네 진짜 안 부족하네 딱이네 야 진짜 돈 많다 야 조금만 더 쓰자 아 자 아 근데 지금 그게 없구나 4200이야 특급 하나 내놔 아 냉폭 좋은데 서비스입니다 53,000원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할게 없다 야 만들어와야겠다 좀 소울잼도 있으니까 보고 반응이 없어 얘네 만들어 만들어 아 아 전투망치 만들고 싶은데 아 이번 이번까지만 만들자 재전 해야되니까 드래곤 드래곤만 안 나오면은 무단한거 아니야 가끔 버그로 땅바닥에 튀어나오고 그러던데 가끔 버그로 땅바닥에 튀어나오고 그러던데 뭐가 제일 비싸니 뭐가 제일 비싸니 아 이게 제일 비싸구나 이게 제일 비싸네 상급으로 해주겠다 비싸게 팔거야 뼈 안쓰잖아 이거 에이 아니야 냉기 피해 아냐 마비 마비가 비싸네 마비랑 추방 그치 마비 추방이지 아 추구 제일 비싸 상급 캬 얼마에 팔릴라나 자 장군 몇개냐 대체 아 이거 이것도 다 해버리자 거래 방황하고 비쌌지 거래 방황하고 비쌌고 파괴해 그냥 너는 변화 소환 아 최하급해 다 해야되나 이거 괜히 시작했네 손을 대면 안 댔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대버렸어 아 재생 약하잖아 아 재생 약하잖아 마비랑 추방 마비랑 추방 마비랑 추방 마비랑 추방 야 비싸다 야 끝내준다 아주 마비랑 추방 중급 추방이야 하필 중급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비랑 추방 공급이 되게 쎄보인다 우리 망토 동료 것도 해줘야지 아 너무 안 올린다 이거 올리지 말자 아 짜증난다 짜증나 죽겠네 저거 언제 올려 저거 동료 체력 해줘야 되는데 체력이 없네 망토는 체력이 안 되는구나 아 있네 체력이랑 아 흐흥 하아 하아 동룸 어떡하냐 마옥저왕이나 해라 이리온 감사히 받아먹어라 이따 끼고 있었어? 저러니까 무시당하고 사는 거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껴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맨날 길에서 말이야 산책들 보면은 괜히 화살 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되는 거야 내가 좀 사가 그렇지 얼마나 좋아 너무 근데 너무 안 사갈라 그런다 얘 쏘울잠 하나만 줘봐 거래 어구 나 머리 왜 안 끼고 있냐 아구 허허허허허 회의 새게 되는 거 망토에다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망토에다가 맞아 올려도 25% 아냐? 개사기네 야 못파냐 장사할거지 이제? 진작에 할거지 말이야 개 지키고 있어 장사하게 돼있어 너는 애분이 많이 든다 은근히 야 비싸다 야 괜히 장사할거면서 튕기고 있어 야 사과 얼마에 팔릴까? 인첸트한거 천원 어 이게 제일 비싸네 애매하다 야 참 그냥 그냥 줄게 이거 서비스야 애집 써 애집 살아야지 뭐 다른거는 이제 구하지 말자 사자 돈도 많으니까 55,000원 한거 없이 보내줘야지 갈까 이제? 그만 놀고 아 너무 근데 한거 없다 야 동전 세졌네 동전 세졌으니까 너 저항도 생기고 실수 생기고 너만 수혜자야 왕자 좀 보여줘 야 어울린다 야 너는 딱 미개한 냄새가 나잖아 보기에도 미개한 리자드맨 냄새가 백룡은 양손 도끼 쓰는데 미개하게 비닐로 만든 방패랑 도끼 수준 어딨냐 나 스칼마을 하다 말았죠? 가겠습니다 럭크들 나 한방에 죽는거 아냐? 아 너무 시시해지는거 아냐 이거 한 대 맞아볼래? 프레야 너라면 버티지 않을까? 너라면 버티지 않을까? 오우야 역시 프레야는 달라 반이상 남았어 오 진짜 거인보다 쎄 개쎄 근데 나 저항력 딸려가지고 좀 불안한데 괜찮지 너가 막아줄거지 알아서? 물약 하나만 주지 제전물약 없냐? 샤랄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랄랄랄 에본이 해서 펌핑해가지고 쫙 다 올려버려야지 좋아요 저거 이제 깨주라 그러죠 가서 그냥 바로 깨죠 어 너 배운거 맞냐? 배운 느낌이 전혀 없는데? 배운거지? 아저씨 저기 아저씨 가면 돼요 그냥? 기억이 안나네요 아 여기서 배우는거구나 가자 쭉 해가지고 한금별 쫙 올려버려야지 이백 한번 찍는거 아냐 막 뼈나 줘 뼈나 어딨어 어디서 덤벼? 너가 나올 군번이야 지금? 너무 강하다 야 너무 강하다 야 야 출혈 데미지는 들어가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쟤네 탱 너무 텐털해서 출혈이 안들어가는데 그냥 때릴거 죽어버려 출혈이 느껴지지가 않아 누.. 어떤 깜찌가 이슬했니? 투명하니? 투명한거야 아니면 뭐 투명하르래? 70레벨까지? 야 투명한 처음 본다 진짜 투명한 놈이 공격하는거 처음 본다 전쟁.. 전쟁에서만 봤거든요 저는? 야 처음 봐 진짜로 600시간 하면 처음 봐 죽었어 시체도 투명해? 혹시 버그였니? 아 그렇구나 아 투명한 쓴거 치고는 안 다크 템블러처럼 약간 보이거든요 너무 투명하다 했어 고성능이더라고 버그 파인더 솔직히 이제야 내가 스카이렘에서 안 본 버그 없다 맹세한다 아직까지 있으면 이건 게임이 아니야 벤콘게리크 어 여기왔네? 찾으려고 고생했었는데 벤콘게리크 쉽게 보내줘? 여기서 처음 미락 나오나? 그래서 내가 안 뺏긴건가? 내려가있어 점프력으로 돌파한다 그렇지 뭐야 아 존 해피였어 내가 못 맞춘거 아님 젠석이 잘 피한거야 의지 꺾기 에버리 도끼 야 미쳤는데? 막 나오는데? 뱀도 58 야 역시 군주님이야 보통은 없지 지금 채워서 한번에 죽인다 잠모뜨야? 아 잠모뜨한테 쓰기엔 너무 강력했다 야 아자 쟤 무슨 먹이냐? 아 에보니 검이야? 개꿀이네 에보니가 썩어난다 썩어나 어딨냐 드래곤 고르노랑 놀지 말고 드래곤을 잡아 야 뭐 저거 하나 잡는데 이거 오래 걸리니? 아 참 이거 데려가는 맛 안나네 어딨냐 드래곤 여기 싸우고 있나보다 내려와 너 뼈 필요해 뼈 세개 줘 세개 뼈드래곤은 막 다섯개 열다섯개 줬나? 너는 나한테 좀 최소한은 줘야돼 아 글로 가면 또 거기 앉을거 아냐 하아 짜식 저거 야 여깄다 이리와라 보람 싸우기를 저렇게 오래 버티냐 58레벨이면은 고대종보다 레벨 높은건데 너무 허쩍해 쟤는 갑니다 그러다 늦었어 그렇지 일어나세요 고객님 바로 뵈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딱 정확하게 아니군요 이리 오세요 오쭈 반피 이상나무? 이리 오세요 오쭈 죽어 어? 오 중급 준다 3급 매지크 반지 필요없는것만 자 어우야 잠깐만 와아 너무 예쁘다 써클렛 표정돈 나와줘요? 진정 써클렛이지 백룡 전형이네 어? 블루스칼도 쓸만하겠는데? 어? 그렇군요 너는 저는 완전히 부족하겠다고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넬로스한테 가 알았네 장어 먼저 하고 아니 비석 장어할 필요도 없네 어 1레벨 플레이할때는 이것도 꼬박꼬박 할정도로 정말 다급했는데 야 너무 편하잖아 1레벨 이후로 이 바닐라에 가깝게 처음 한거잖아 개 좋네 다음엔 백레벨 플레이 같다고 해볼까 백레벨로 시작하는거 어 어 부족해 어 이 정도는 안돼 아 고걸 피하네 또 깜찍하게 이리와 어디가 의지 꺾기 쓰면 어떻게 돼 어 어 이거 넘어지는구나 다음 하아 비석 찍기 귀찮네 하지만 미락에 소나기가 뻗칠 순 없지 내가 살아있는데 빨리 나와 럭크 주제 감히 두 방을 버티다니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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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냐 저건 특별히 가져가 주겠어 멋지니까 멋지니까 아우 날은 하네 날이 아닌가봐 블랙가드가 너무 하고싶어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게임 좀 많이 하기 주말이 최고야 깜짝이 잘못된 줄 알았잖아 내 도끼를 맞고 안 멈춘 놈은 없어 죽어다 왜 이렇게 예쁘게 주냐 아이템 당황스럽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샤라라라라라라 내일은 블랙가드만 할까 너무 재밌는데 조회수 잘 나와 갑자기 블랙가드 미쳤어 블랙가드 재밌긴 하지 개꿀잼인데 왜 이렇게 평균 아닌지 모르겠어 아 은근히 사양이 높아서 그런가 로스트아크보다 높거든요 로스트아크보다 높거든요 아 블루스칼이야? 에이 모든 맵을 외워버렸다 큰일났다 재밌게 즐길 수가 없어 뇌에 남아버려서 뭐 나오는데였지 이 광사는 그래 이렇게 모르는게 있어야 재밌지 모험을 나한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 옛날에 하고 지웠던 모드를 다시 깔아봐야겠다 캐스트 모드 있는거 한 열개 정도 퀄 좋은것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비욘드 리치 같은거 미완성이었는데 저번에 재작년에 할때는 완성됐을까? 나를 50명 시청자로 만들어준 그 비욘드 리치라면 방송을 1년동안 2년동안 매일하니까 그런 날도 오네 아 뭐니 아 참 스트로폼 벽에다 처박는 느낌이었다 야 아 뭐니 이게 아 17골드 받아갑니다 락프슨 필요없어 광산이다 덴폴 광산 다 캐간다 야 근처에 블러드 스칼 있었는데 에본이 나오면 안될까? 에본이가 무척 땡기는데 에본이 없어봤자마자 뭐 이렇게 수은이나 오크시 정도밖에 없잖아 철 나오겠어 설마 디엣인데 어 좀 막어? 죽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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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쁜 짓 하니까 죽는 거야 자업자득이지 찢어진 하얀색 망토 없니? 어 락크 특급 준다고? 여기 뭐가 있나 볼까? 어 락크 특급 의접하냐? 아래로 갈지 여기 갈지 여기 뭐 길이 있긴 해? 없지? 의외로 아늑하게 산다 앞에 물도 있고 시체가 들어가 있는 물이지만 야 특급! 음 좋구만 가자 강산 맞지? 뭐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마크가 강산이고 이름도 강산인데? 뭐 덤플홀 강산 그런 뜻 아니었나? 사람이야 저거? 깜짝이야 제 목소리 듣고 아 뭐야 석상이잖아 뭐냐 쟤? 경비냐? 어 몇명 있나보다? 귀엽네 여기는 위로가서 가는건가보다 누구 또 없니? 이렇게 넓은 데를 둘이서 지키는 거야? 고생 많이 하네 야아 나무 받침대도 있어 금면 성실하게 나무도 장작도 패서 살고 이게 뭔 일이야 아 여기 문 있었을 것 같은데 들어가도 별거 없겠지 뭐 들어가볼까? 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어 여기로 가는 거네 금이야? 야 지금 금 같은 거 챙길 군번은 아니지 내가 에보니 정도면 몰라도 말이야 아 이게 뭐니? 아 참 거 잘 쓰겠소 잘 쓰겠소 인첸트 강화된 망치 같은 거는 내가 내 돈 주고 못 사겠다 비싸서 잘못 온 건 너 같은데 아프지? 이거 무소풀이여 아 하얀색 어 꽤 괜찮은데? 뭐라고 써있었죠? 그레이라고 써있었나요? 러러러러 1레벨이야? 러러러러 아 뭐니 이게 너무 흐접하다 빨가 사과먹으래? 애플 아우 씨 더러운 초록색 녀석 난 초록색이 정말 싫어 열어줘 너 왜 꾹 누르면 먹히는 거 안 먹히냐 열어줘 됐어 고마워 가자 아 하급 필요하다 아이씨 개 짜증나게 만들어놨어 판정 어쭈? 제법 마법 좀 써봤다 이거지? 어쭈? 아 너뜨미 걸림 아 너뜨미 걸림 싸워 야 넌 내가 맞는다 딱 써 올라가서 바로 찢어버릴 거니까 어쭈? 거리 좀 쟨다 이거지? 딱 돼 차아 아 최하급이 뭐니 최하급이 아아 아 그거 누구야 또 너가 맞는거냐 내가 맞는거냐 개미들이라서 딜 들어오는지도 구분이 안간다 야 뭐랑 싸우는거야? 건벙추기 머리야 저기 길있네 파밍좀 하자 어디 보자 아우 이거 도차장 하나 깔아놓고 사냐? 아 이렇게 살거면은 바닥에도 깔아놓지 불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잘 수 있냐? 그런거 신경쓸 당연히 아닌가? 솔츠하임에서 근데 바닥에서 스폰들이 안 나오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저기로 가는거구나 오 좁다 했더니 무섭불이여 화살 내가 가져간다 너 에본이 화살 쓰냐? 오 잠긴 물이네 나 근데 광물캐러 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우리 친구냐 저거 죽어있는건? 죽어봐 야 에본이 다 차고있네? 니가 쓸말하구나 아유 떨어지면은 그 물가야 거기? 오 1대미지 들어가는 것 봐 야아 역시 행이야 크으 강하다 야 죽여빨리 비슷한 레벨로 질상댁 아니지? 그렇지 딜이 안 들어오네 이것이 템빨이다 죽여빨리 아 뭐하니 야 그렇지 비기한 녀석 회복이야 보물고 놓치면 큰일 날 뻔했네 놓아줄라 그랬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여기가 보물고구나 무법 약탈자 오오 야 미쳤는데 오크제도 있네 아 금은 됐어 골드는 받지만 금은 받지 않는다 재밌었다 뭐 죽지 않았나요 쓰레기 같은거 아니구나 나와 설마 설마 쇼컷이라고 저거 만들어 놓은거냐 너무 혐인걸 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궁금하다 궁금하다 뭐야 뭐야 기대를 말아야지 내려가자 내려가자 너 내려올수 있냐 너 먼저 가봐 너 먼저 가봐 어? 어쭈? 제법인데 어쭈? 꺼지세요 오 안전하구만 뭐야? 어? 길이 있었어요? 길? 아아 아 아 아 위에도 길 있었잖아 아 아 아 가자 빨리 가자 부끄럽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깜짝아 깜짝이야 깜짝 깜짝이야 놀랐네 뭐하냐 자네 뭐랑 싸우니 아 강신 너야? 안녕? 오오 야 오십 오십이라고? 오 제법인데 짜식 용어를 쓰면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자 방금 80데미지 누구야? 왜케 아퍼? 내가 아프게 아니라 누구한테 싸울 적게 아프냐 어쭈? 드래곤이네? 아.. 짜식 저거 얘들아 앉아 아 비켜봐 너 때문에 못 때리겠어 아니야 드래곤 저기로갔어 쟨 또 일로와봐 여기 앉잖아 너 안앉는척해? 어디갔냐? 그래 안앉는척이야 금방지게 어? 그렇지 이것이 리자드맨 이 무식함 아이씨 뼈 뼈 좀 내놓자 밥상에 뼈가 없네 엘로스 가기 싫은데 나 업글 할래 업글 중독이야 업글 중독이야 업글 한꺼번에 해야지 방금 맥스 찍을 것 같고 야 인마 장소 시간인데 왜 안해 이럴거 의자를 갖다놔라 기대고 있을거면은 이상 이상한 놈이네 의자 하나 갖다놓으면 될걸 돈도 많으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서 말이야 이상한 데서 인색해 네 어후 에본이 있고 뼈 있고 이번에 해볼까 다 해버리면 되잖아 물약 좀 구해 가마솥 여기 가마솥 여기니? 너 너 더럽게 많이 마실 것 같아 나한테? 큰일 났는데 어딨니 재전 들어와 오 깜짝이야 조금 짧구만 재전 들어와 도로에 배고파 넌 뭐야 사실 이거 빠지게 소중만 나의 재밌들어 나의 재밌들어 속히지 마세요 다 압니다 그렇지 어디서 없는 척이야 있는 거 다 아는데 내놔 내 거 좀 사가 나 언제 갖고 있었냐? 네 무기도 강화해 줄게 이리와 토끼만 3개씩 양반 뼈 몇 개야? 뼈 두 개 있나? 빨리 와봐 뼈 몇 개가 필요해? 이게 뭐니? 줘봐 내가 옷걸이 해줄 테니까 아 참 저런 거나 갖고 있으니까 말이야 딱 돼 폭풍같이 다 재전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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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바보냐 아 깜짝 놀랐네 아 태화한 줄 알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뼈 없어 나? 없었냐 나? 아 그래 없었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도끼 도끼 올라간거야? 1.5배? 다른건 안돼 이게 다야? 여기다 애본이 어딨어 애본이 무기 많은데 나? 애본 자체가 없니 설마? 아 으음 좀 만들자 야 도움 기본이 200이었나 이거 이거 상태로? 230이었어? 어 그럼 많이 세지네 엄청 세지는거네 야 나무꾼 됐잖아 오늘도 엄청나게 강해지겠구만 한 30%? 다 죽이겠는데 그냥 화살 핵화살 되겠는데? 뭐야 채팅창이 왜 이렇게 됐어 사랑방만두기가 뭐야? 아 나 근데 하나만 구해와서 해야겠다 뼈 좀 뼈가 좀 필요하네 아사리 애본이랑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자 바오코드 원래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뭔 말 하지 뭐 아유 왜 이렇게 어 접속 안되냐? 아 이거 오토바이 아기다라라 일하고 온다 나 나 일하고 온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오겠다 근무시간이야 아 뭐야 쟤 안됐어? 애 진짜야? 야 아니지 드래곤이 필요하다 드래곤이 드래곤 꽤 많을텐데 아 그거 먹은거 하나구나 그러면은 드래곤을 또 잡아야 된다는거 아니야 귀찮네 며칠 지났잖아 이제 내보내 한 세개짜리 하나만 나오면 돼 세개짜리가 너무 안 나와 인간적으로 세개짜리 하나만 주라 너무 가기 귀찮은데 저기는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 끝 외야에 있던 애들은 너무 불편해 뭐 탈에서 갈 수 있었나? 뭐 탈에서 갈 수 있었나? 어디있어? 어딨어? 어디있어? 허..허궁답보 가자아 진정한 드래곤보는 지영이 구애받지 않는 법 드래곤은 화를 낳는데 리자드맨이 못내면 안되지 뭐 치킨도 아니고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어 어디니 대체 하아..여..이쪽이야? 벌써부터 신났구만? 딱 기다려라 저기서 해치워준다 딱 기다려 그걸 맞췄다고? 나도 맞췄다 이놈아 와라 어딨니? 밑에 있어? 아 뭐 깜짝이야 아 너 거기 있었어? 아..이..채.. 골 때리네? 어디갔어? 내려와 빨리 아 거기 있었구나? 아이 거기네 자꾸 설치로 나와서 짜증나게 했던데 어디서 입을 벌려 냄새나게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물약을 먹는건 정상적인 판단이야 자아 그렇지 그렇지! 세개 주네 이쁘다 야 아 미친 쓰레기 게임 도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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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어 다행히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저장이었다 야 아끼지 말고 특급 먹을걸 아 아 네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가자 근데 이게 맞을 리가 없지 나 공중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양심이가 없어도 말이야 어딨니 어 무섭고 저기 쳐다보는 것 봐라? 이미 설수를 잡아먹었구나 보통놈이 아닌데 데려와 빨리 좀 줄래? 영원? 무장해제? 어 쓸모없죠 내려와라 딸기 내놔 딸기 먹어 안동딸기 먹어야된다 화자가 필요하다 아 그냥 이거 먹자 괜히 구질구질하게 아끼지말고 적먹어 죽어서넣는 데려와 죽어어 딱 앉아 너 갈데 없는거 알아 가롭지는 주제에 말이야 어디 갈데 있는 있는거 같은 척을 해 어? 죽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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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왔네 미라가 네가 먹어라 그냥 많이 먹어라 어차피 내가 다 먹을텐데 마지막 어 잠깐만 하나 나왔다고? 어? 리게임 리게임 할 뻔했네 내리막길 땅굴 가서 네디박길 땅굴 가서 봐봐 카운 좋은 곳을 찾는 곳 어디 있었지? 좀 매아이 있었나? 하아 일단 가봐 기억이 안나 저게 아니었을텐데 저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뼈를 원한다 뼈를 여기 왔다갔다 그러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쟨 될 때가 됐는데 드래곤들 깜짝이야 드래곤인줄 알았네 야 기뻐할뻔했잖아 그래도 밤엔 자니까 어딨어 요 나일파리 녀석 으어 몇이냐? 30만? 와아 나 찍고 와야겠다 안 찍은지 꽤 됐네 빨리 배워야지 살라면은 여기도 쟨 될 때 됐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금이 늘어나는다 어른바 알지? 할아버지 나한테 막 안 죽냐? 이제? 아 딜 바뀌는 것 봐 소름 변화 하나 찍고 야 7 남았어? 많이 남았네 좋은데 드래곤 여기 필드에서 젠 되는 거 있을텐데 선미로 가봐 필드 드래곤을 하나 먹으면 각이 이쁘게 그렇지 필드 드래곤인가 보다 얘는 위에 안 있었으니까 어쭈? 잠깐만 잠깐만 얘 내려와 싹 앉아 어디서 입을 벌릴라 그래 건방지게 내려 머리 머리가 길다 죽겠다 야 미안하다 오오오옿 오오오 드래곤은 역시 강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래 몇개야 다섯개 바로 가자 후우 드디어 회포를 부르겠구만 야 애본이네 나 자꾸 튕길래? 그렇지 5개정도로 봐주겠어 빨리 꺼져 그리고 쓰게 내가 야 올려 몰라 내 활 내 도끼 니 당검 도끼 된거냐? 어 315야 된거겠지? 어 됐네 됐네 된거네 방어력은? 감췄랬네 떨어진줄 알았잖아 방어력 1050 공격은 646 그렇지 야 줄게 반나비 암마 좋은거 많다 야 사가라 뭐래 3000원 받아가 불이 썩어 나는구만 아 테스트 좀 해볼까? 어 내 공격을 버틸만한 사냥감이 있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거야? 66이야 나 646을 버틸 수 있는 녀석 있니? 아 아 4분의 1 대도 야 100넘네? 하하하하 아 전에 넘었구나 많이 넘네 아 뭐야 677? 가소평가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어쭈? 그걸 쳐내? 아 뭐야 478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간건가? 그럼 인정하겠는데 아 아직 아직 못봤어 아직 아니야 너무 강해져버렸나? 아 방어력은 차원이 다른데 확실하게 너무 강해져버려서 너무 강해졌는데 이제 적이 약하니까 느껴지지 않는건가? 더 이상의 강함이? 들어와봐 다크 소울이야 죽거나 죽이거나야 570이요? 점점 더 안들어가는거 같다? 어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다음 고객님 데미지가 1.5배야 거의 업글 업글 한만큼 올라갔어 1.5배에요 야 한방이라고 매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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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이렇게 보니까 매머드보다 죽군이 훨씬 튼튼하긴 하다 역시 죽군이야 적수가 없다 야 스카이딤도 이제 평정인가? 미락이 기대되는구만 몇초나 버틸지 뭐야 아이 또 어떤 깜찍이야 아이 내려와 원샷 되나 보자 어디갔냐 고대냐? 일반이네 아이 일반이 원샷이지 그냥 오쭈? 버텨? 아 너무 쉽잖아 최대한 몇이야? 최대한 몇이야? 182 미쳤네 어어 이런게 있어? 이거는 찍자 전에 썼던 그거네 자꾸 까먹네 나 자 까 뽑으면은 올라갔다 831? 이야 켰을때 두배 이게 데미지지 뽑자마자 무속불로 박으면은 다 끝나네 데미지 200이네 이제 전설 라이더에서 일반 난이도로 계산해도 200이네 이야 이게 뭐야 또 있냐 테스트할만한 적이 없는데 이제 들어와 10초라 그랬지 이리 와 영혼으로 추가 데미지까지 받고 야 미쳤는데 아직 멀었어 아직 내가 생각하는 최고 데미지의 3분의 1도 안 나왔어 에보니 워리어 원펀까지 그러니까 올릴 생각은 약간 고민해봐야겠는데 아 너무 강하다 야 받는게 약간 제한이 있네 800 이거 활도 통하나? 이거 활로 드래곤 프리스트 한방 나오겠네 한번 한번 발리록 같은 애한테 써볼까 다음 기회에 착실하게 강해지고 있다 야 또 리전 안됐어? 아 도망갔구만 무서워서 아이 급이 많아 아 거인들이 겁이 많네 아 참고 아이 스타트도 못 끊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상댕 야영지 완료가 안 떠 있네 아 완료가 안 떠 있었어? 완료해줘야지 그러면은 여기가 어둠니 맑게 개인 하늘을 원하는데 안개가 꼈어 볼까? 부들부들 샷 아 뭐야 한방이야? 하아 야 마무리해 아 너는 그걸 못 잡냐? 뭐야 안 죽었어? 야 별로 안 세진거 같은데 활은 나 활 먼저 했는데 업그레일 때 580인데? 이거 뭔가 함정이 있구만 아 전에 그게 있었지? 방어력 같은게 있나봐 약간 뗄때마다 달라 느낌이 서클렛은 다함께 왼서클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자 아 내 적수가 될만한 녀석이 없네 지금 필드에는? 야 이른 시간에 드래곤 하나 안 나와? 하아 실망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석불이 은신 활공격보다 더 세다 야 멸종해버렸네 다 스카이렘의 생태계가 이렇게 안전했나? 아아 마을 하나 지어야겠어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네 어 거인 기다려라 거인들 내가 간다 자이언트 슬레이어다 뭐야 저건 저 궁뎅이 둥실둥실 뭐야 고양이야? 아 깜찍하네 어쭈? 밀어낸다 이거지 하아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도끼 리자드맨한테 이런 도끼 맞으면은 고양이는 죽을 수 밖에 없지 뭐냐 아 삼신기 1레벨 전선 라인드 플레이할 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나마 어떻게 비워보려고 차원이 다르네 원래 이런 게임이었지 너무 부들부들 거리면서 했나봐 핫 띠우 어우야 암살 캐스트 날까? 흐흐흐흐흐 흐흐흐 야아 암살 캐스나일까? 이게 모드 때문에 아마 퍽 때문에 맞으면 방어력 방감이 있을텐데 방감돼도 맥스 방어력까지 25% 방감되면 몇이야? 250 아 그래 그럼 맥스 방어력보다 안되네 1050이니까 아직 수련이 부족하구만 아 아니죠 뭐 이렇게 많이 뜨냐 야하아 골라 먹으면 되는구만 폭력배 놈들 이거 불쌍한 코끼리 사냥하고 말이야 사라지도록 해 은신이 아니어도 한방이네 어쭈? 뭐 고장났어 얘네? 왜저래? 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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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설이 되는 게임이었어? 드래곤도 한방이겠는데 난이도 낮추면은 어디 가냐 얘 야 정정당당이 싸우자 나와 저기 있네 어쭈? 어쭈? 나 밤눈도 밝아졌어 갑자기 어디 도망가세요 어쭈 달리기 한번 하자 이거지? 가자 어쭈? 강도? 강도가 도망가면 어떡하니 강도가 도망가면 여기 통일은 누가 걷어 내가 걷으면 되겠구만 어 고장났다 재미지가 너무 세서 자 다음에 이어서 가죠 아 재밌었다 오늘 내가 재밌었네 가끔 이렇게 양악하는 거 하면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다른 게임도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임 너무 약간 이제 마블하면은 헬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힐링 받아줘야지 암살 케이트에서 그 암살하는 곳이네 항상 원샷 안 나와서 짜증났던 그곳이네 거기 아닌가? 아니구나 낚시 아니 지금? 앗 누가 이렇게 깜찍한 짓으로 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리 와 부들부들 그렇지 누가 위험한 곳에서 너브 일을 해요 아 그만 하죠 여기 힘들지? 한 것도 없는데 야 이리 와봐 썸네일 찍게 저번에 밝은 데 찍었으니까 어두운 식자야 아 뭐야 저 깜찍이는 아 참 또 저 주러 왔구만 왔니? 아직 일로 올 생각 없어 보이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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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귀찮게 하네 또 끝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야 이리 와 거기 있어라 그냥 야 어딨냐 얘 어디 갔니? 하아 참 저거 보통 어부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데 있잖아 봐봐 강도협곡 바로 건너편에 있어 강도들한테 왜 물고기를 헌납하는 녀석이야 어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안 지나다니니까 강도를 먹여살리는 놈이지 도로 악당이지 잘 죽였구만 어디서 입을 벌려 건방지게 죽으시구요 데이드링 너무 퍼준다 야 야 봐봐 썸네일 찍어야 돼 봐봐 아 밝아졌잖아 벌써 너 때문에 진작에 왔으면 안 밝아졌을 때 딱 찍었을텐데 여기 딱 붙어 오늘은 딱 붙어 찍자야 친근하게 니 이름 좀 지우면 안되냐? 아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붙으니까 떨어지자야 너가 너 커보이기엔 못찍나? 너 왜이렇게 조그맣니? 이렇게 만나가 야 너 왜이렇게 아르곤이야 너 왜이렇게 못생겼냐 앵간은 멋있는데 이재드베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죠 어 수고하셨구요 어 재밌었네요 내가요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